모두들 털하입니다. 저희 지난달에 그 얘기 했을거에요. 셀시스에서 우리 이제부터 뉴스 하나마다 두갈식으로 우리 좋은 굿뉴스냐 배드뉴스냐 아니면 그냥 로제맛이냐 요거 한번 얘기하고 갈까요? 이건 굿뉴스입니다. 이거 좋은 얘기에요? 간만에 좋은 얘기? 굿뉴스고 클리스튜디오 페인트를 운영하는 셀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곳이죠. 지난 8월 22일에 내년부터 2.0 버전이 나오고 나면 무기한 버전 업데이트를 순차적으로 멈출거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구독으로 가겠다라는 선언이었죠. 우리 구독으로 갈거고 당신들은 따라야 해.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두달정도가 지나서 10월 13일 목요일이었는데 이때 이거 미안한데 바꾸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일단 처음에 구독모델이 나왔을 때 사실은 뭐 누구나 예상을 했어요. 스케치업도 구독이고 어도비도 구독이고 최근에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크리에이티브 툴들 프로그램들은 다 구독으로 가고 있어요. 좋은 점이 있다면 당장 목돈 접수도 써보고 쓸 수 있다. 나쁜 점이 있다면 기존에 한 번 사서 좀처럼 업데이트를 안 하는 분들은 옛날 버전이라도 난 잘 쓰고 있어 하면서 그냥 10년째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애매해졌죠. 그래서 보통은 구독으로 가게 되면 구독이 아닌 예전 버전 쓰던 분들에게도 관리해주는 AS를 좀 오랫동안 해주잖아요. 근데 클립은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내가 얼마 전에 그 무기한 버전을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이거 업데이트 안 해준다 그러면 니들 이거 뭐 하는 거냐라는 반박이 있었고 그렇죠. 불만들이 있었고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학생들 가르칠 때 이거 학생 플랜이랑 이런 거 다 있었는데 당신들 학생 플랜 이거 구독 공대를 하면서 준비했냐 그렇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어요. 어허. 그리고 연구 버전이라고 팔아놓고 연구적이지 않잖아. 사실 그렇죠. 옛날에 사신 분들. 그렇죠. 연구 영원히 퍼머넌트 무기한이라는 뜻이 뭔지 몰라? 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처음으로 당해보다 보니까 클립스튜디오가 두 달 동안 고민을 해서 아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는 무기한 버전 2.0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네네네. 그리고 당초 3.0 버전 업데이트 안 해준다 그랬는데 어 그거 버전 1까지는 3.0.1까지는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버전 1을 쓰시던 분들은 좀 싸게 할인해서 2.0 업데이트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분들도 이런 무료 모니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습니다. 를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장에서 나온 반응들을 굉장히 어느 정도 세세하게 경청했다는 느낌은 들어요. 저도 그게 되게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거 반응 없었으면 그대로 할 거였잖아요. 인 거죠. 그건 그렇죠. 근데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 한 몇 시쯤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소비자의 승리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물론 사이다지만 감사한 소식이네. 감사하다. 이 정도 그냥 너무 감사한 건 아니고 그렇죠. 뭐 그래요. 해야 할 걸 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양반이네. 이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본 회사잖아요. 클리스튜디오 페인트를 운영하는 셀시스라는 회사가 일본 회사예요. 그렇죠. 저희한테 부도자라도 두 개로 오거든요. 영어 버전과 일본어 버전 두 개가 와요. 근데 그걸 일본 회사여서 이걸 이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를 잘 몰랐던 것 같다.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일본 회사라서 내수시장으로 주로 많이 돌아갔으니까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글로벌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처음 느껴본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구글이랑 이런 사이즈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사이즈들은 턱 내놓고 뭐라고 하면 그래서 구글 안 쓸 거예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걔들은 근데 이 셀시스는 좀 빠르게 두 달이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두 달 만에 거의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대부분 좀 고쳐내내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여서 상대적으로 좀 불만들이 많이 가라앉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웹툰 웹코믹을 연재하는 작가들의 영향력이 이제는 상당히 무시하지 못한 바큼 커진 건 맞다. 맞아요. 왜냐면 클립스튜디오의 새로운 기능들이 주로 세로스코럴 형태의 만화를 그리는데 필요할 것 같은 기능들 위주로 채워졌었고 클립스튜디오 본사에서 작가들에게 이것저것 문의하고 자문하는 그쪽 팀이 저에게 자문을 많이 구했었거든요.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 한 가지 두 번째는 어떤 회사가 기업이 못된 짓을 하면 이제 소비자 의식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불매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나를 나쁘지 않게 대응을 하면 칭찬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을 느꼈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자본주의에 쩌들은 기성작가라는 말을 좀 들어요. 제가 너무 업체에서 물은 거 아니냐 저는 뭐 약간 그래요.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게 글로벌 단위에서 이런 걸 처음 받아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웹툰 작가라는 의식이 클립스튜디오를 쓰고 있는 웹툰 작가라는 의식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구 걸어된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 효과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팔고 있는 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았구나라는 걸 새삼이 느끼게 된 거지. 그렇죠. 몰랐을까요 근데? 매출이 있는데 근데 늘상 있는 것과 새롭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건 다르잖아요. 매출이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 그렇지. 하여튼 뭐 일단 첫 소식은 나름 우리에게는 상큼한 소식이었던 걸로.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구청에 알 수 있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